자 이제 회원관리에서 로그인 처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그 다른 CRUD에 해당되는 리스트, 뷰, 업데이트, 딜리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쿼리를 잘 생각해보시고 제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해드릴 것은 로그인 처리입니다. 로그인 처리는 이제 할 때에 로그인, 로그아웃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넣어져 있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데이터 변수를 선언했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없어요. 넣으면 로그인을 안 한 겁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로그인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로그인 되어있는 것을 넣을 집어넣어 버리면 로그아웃 된 거예요 아시겠죠? 로그인은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가지고 DB를 갔다 와야 되고요 로그아웃은 그냥 넣을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DB 안 갔다 오셔도 돼요 되셨나요? 뭐 이런 것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에 대한 로그인이 필요하면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메뉴는 메뉴는 메인에서 회원 관리, 회원 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로그인도 하고 로그아웃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웹이 아니기 때문에 웹에서는 이제 화면에 계속 뿌릴 수가 있거든요 메뉴를 근데 지금 콘솔에서는 화면에 계속 뿌리는게 콘솔의 메뉴가 이게 한정적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다 출력해서 뭐 필요한 메뉴를 다 출력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짜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회원 관리로 가고 회원 관리에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메뉴만 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로그인 했을 때에 처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실 텐데 일단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회원 관리에서 메뉴를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메뉴는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시고 멤버 컨트롤러에 갑니다 그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 컨트롤러 이렇게 가시고요 멤버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이제 멤버 컨트롤러 익스큐트 입니다 라는 것 밖에 안 찍혀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멤버에 해당되는 이제 저희가 회원에 해당되는 멤버 메뉴 회원 메뉴 회원 관리 메뉴를 출력하고 메뉴 출력하고 메뉴를 입력받고 처리하는 겁니다 입력받고 입력 앤 처리 처리라는게 컨트롤러 역할입니다 컨트롤러 하고 나오면 아 메뉴를 입력받고 어떤 걸 실행할지 결정해주는 놈이구나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실행해주는 놈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DAO 아시겠죠 처리를 하고요 회원은 여러가지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에는 근데 회원 테이블에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회원 테이블에 여러가지 항목들은 멤버 부유를 만들 때는 이걸 다 만듭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처리할 때 회원 등급 회원 등급이 있는데 회원 이름이 회원 등급의 이름이 필요해요 그럼 그레이드 넘버에 있죠 그래서 필요한 테이블 다 정리를 해 놓고 정해 놓고 이제 그 테이블별로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복이 될 것 같은 거는 다 분할해요 아시겠죠 1번 중복이 된다 그럼 분할하고요 2번 복잡해진다 그럼 분할을 해요 되셨나요 테이블 분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뭐 쇼핑몰을 하는데 회원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기는 멤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멤버 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멤버의 프라이머리 키를 내 쪽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로 이제 나중에 조인해서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저 회원 정보를 다 입력했는데 그러면 쇼핑몰에다가 회원 정보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저쪽 편 테이블에 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는 프라이머리 키만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보이더라도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관리에는 아이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등록은 관리자만 하기 때문에 그 회원이랑 상관이 없는 테이블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코딩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 플러스 알파는 이제 그라이드 그라이드 네임 같은 게 더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그라이드 네임 같은 게 더 필요하시고 이게 데이터가 이게 많아요 근데 로그인 할 때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부 다 가끔 쓰지도 않고요 우리가 로그인 할 때 정보는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입력 받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전부 다 보여줄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라이드 넘버 그 다음에 그라이드 네임 여기 그레이드 안에는 그레이드 네임 이 정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요 다른 거는 쓰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요를 따로 만들자 로그인 부요라고 되셨나요? 예 따로 만듭시다 그렇게 따로 만들어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세트게터를 이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얘네들은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 스태틱 퍼블릭 다른 곳에도 접근이 가능해 되니까 상품 관리 할 때도 얘가 접근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문 관리 이런 거 장바구니 관리 주문 관리 이런 거 할 때 바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뉘에서 뉘에서 쓰시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스태틱으로 해 놔서 스태틱으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그냥 스태틱은 뉘 하지 않고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가져다 쓰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부요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부요 대신에 부요 지금 멤버 부요가 없는데 부요 멤버 부요 대신에 저희가 부요를 만들어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웹장에 멤버의 컨트롤러 오른쪽 맞수 누르시고요 뉘 해주세요 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부요 클래스 만들 거고요 그리고 멤버 패키지가 컴.웹장에 멤버의 부요 부요 패키지입니다 부요 패키지 저희가 부요 패키지 부요 패키지고요 부요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로그인 부요입니다 로그인 로그인 부요 로그인 부요 이렇게 써 주시고요 됐죠 네 됐으면 피니쉬 누릅니다 피니쉬 그 우리가 부요니까 부요는 프라이밋 변수 만든다면 근데 프라이밋 프라이밋으로 쓰는데 항상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올라와 놓고 이제 한 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 다시 이렇게 두 개 세 개 만들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듭니다 스태틱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뉘에서 쓰지 않습니다 뉘 하는 순간 얘가 원래 돼 있다면 사라지게 되죠 사라져서 쓰는 거니까 스태틱으로 뉘에서 쓰지 않는 걸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 거 로그인 부요에 해당되는 내용 우리가 저장해서 쓰시는 내용 관리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요거 이제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계획체 그래서 부요 계획체라고 쓰시고요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그 등급번호 등급번호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급명이 필요합니다 등급명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구사항 정의할 때 이런게 돼야 되고요 요구사항 정의할 때 이런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아이디는 스트링이죠 위에 거 보고 그냥 무조건 칩니다 아이디라고 씁니다 세미콜론 치세요 됐죠 이렇게 쓰시고 비밀번호 name 그레이드 등급만 그 인티저 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레이드명 까지는 이제 그 스트링 타입 그래서 id 패스워더 예 그 다음에 이름은 name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넘버 int 인티저 타입으로 int 인티저 타입으로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내가 여기서 표시 데이터를 표시할 거 그 다음에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 이런 거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트게터 만들어야 되죠 오르짐바스 누르고 source 갑니다 source generate get and status generate get and status select all 치시고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릭 맞습니다 그리고 static 붙여야 되는데 static 붙으려나 하시고 generate 붙여 보겠습니다 static 다 붙었죠 static 다 붙여야 됩니다 얘가 변수가 static이기 때문에 그 메소드 찾아가는 메소드도 전부 다 static 되었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setter getter를 만든 건데 getter and status setters setters s getter와 setter를 만든 건데요 얘가 변수가 변수가 static이면 static static이면 메소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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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으로 만들어야 돼요 static으로 만든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변수를 static으로 만들었어요 뉴에서 쓰지 않는 걸로 한번 선언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static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쓰시고요 아 얘는 변수는 static이 필요 없는데 뉴에서 집어넣어야 되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선언하는 것만 static이면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면 뉴에서 쓰시는 걸로 이거 체크할 때 이거 하나하나 체크할지 체크할게 아니고 그 로그인 부요를 체크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잘못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얘는 static으로 안 만들고 뉴에서 집어넣는 걸로 로그인 부요를 static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로그인 부요를 어딘가 만들어 놔야 돼요 로그인 부요에 해당되는 것을 static으로 어딘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static non static으로 만들겠습니다 setter getter 지워 주시고요 다시 예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얘는 이제 static으로 안 만들고 뉴에서 하시는 걸로 겟터 세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겟터 세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겟터 세트 하나 만들셔야 되고 됐죠 되고요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고 이런 예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 요거 전부 다 다 있냐 없냐 체크할게 아니죠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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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할게 아니라 요기에 요기에 데이터가 있냐 없냐 체크할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변수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함께 선언하고 걔를 static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걔가 null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그인 부요가 null이냐 아니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은 다 static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로그인 부요는 여기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new 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이쪽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static으로 되어 있는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그 static이라고 전부 다 스태틱에 꽂혀가지고 다 스태틱으로 만들었는데 다 스태틱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뉴에서 요거 뉴에서 로그인 부요에다 집어넣건데 로그인 부요 자체가 스태틱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를 하면 로그인했나 안했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and status 만들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오른쪽 봐서 누르시고 이제 generate source generate get and status get and status 체크하시고 셀렉트로 하세요 그리고 generate 해주세요 generate 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다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toString 메소드 source에 toString 메소드를 generate toString 체크 다 되어 있죠 빌드만 있으시면 됩니다 generate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데이터 데이터 확인용 이죠 데이터 확인용으로 저희가 ToString 메소드를 만들어서 확인용으로 ToString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있으면 ToString 메소드만 있는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로그인 로그인 할 때 쓰는 거 하기 때문에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 둘 거예요 걔넘들은 이제 스태틱으로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메소드가 스태틱인데 넌 스틱인 거 할 수 있나 아 그 따로 저기 하는데 따로 만들 따로 만들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랬다 그러니까 예 자 따로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정보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메소드 한 개 만들어 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퍼블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프린트 출력한다 로그인 정보 로그인 로그인 인포 인포메이션을 출력한다 가로효고를 해갖고 중가로효고 엔터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 아니라 보이드로 그냥 출력하고 말 거라서 보이드로 해 놓고요 보이드 출력을 하고 만다 자 되셨나요 되시겠죠 출력하고 만다 이렇게 한 개 써 놓을게요 자 그럼 로그인 확인하는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인 확인하는 거 로그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그인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 선언 그 다른 데서 접근 접근이 어 프라이밋 로그인 했다 안 했다 아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퍼블릭 얘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타입은 로그인 부여입니다 부여이고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부여 라고 소문자 로그 로그인 부여 라고 써 놓겠습니다 부여 이거로 맨 처음엔 널 맨 처음엔 널 안 해놔도 널인데 널로 세팅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세팅 해 주시구요 여기가 여기가 널 널이면 로그인을 안 했다 여기 저장하는 건데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를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해요 위에 이제 로그인 부여가 이거예요 로그인 만들었던 로그인 부여 부여가 널이면 널이면 로그인을 안 했다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널이 아니면 이런 얘기죠 널이 아니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있다 로그인이 되어있다 되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 했죠 예 생성을 밑에 있는 걸 생성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거 스태틱은 생성이 아니라 바로 되는 거니까 생성이랑 상관없습니다 뉴 하면 밑에 있는 게 뉴가 돼요 뉴에서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로그인이 되어있다 이런 얘기에요 되셨죠 그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근데 얘를 널을 집어넣어요 그럼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 맨 처음에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 니까 널을 초기값으로 집어넣습니다 되었죠 네 이렇게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에 쇼핑몰을 해요 쇼핑몰 쇼핑몰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럴 때 쇼핑몰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실 때 그 아이디를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겟 아이디 겟 아이디 있죠 아이디를 가져와서 좀 써주세요 이런 겟 아이디나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를 좀 가져와서 처리하시는 이런 처리를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아래에 이렇게 출력하는 메소는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 안에 로그인 부여점 다음에 프린트 로그인포 하시면 이제 그 이 로그인 정보가 찍힐 거예요 아시겠죠 찍혀서 사용이 된다 자 시스웨어에서 로그인 정보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한 특별하게 만들게 없어서 그냥 줄 한개 긁겠습니다 줄 한개 긁고 여기 이제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쓰시고요 이때는 로그인을 안 할 때와 로그인을 할 때가 구분의 메시지가 틀려져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if 쓰시고요 if 사용합니다 그 위에 이제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 라고 써주시면 로그인 부여가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널일 때입니다 널 널이면 이런 얘기죠 로그인 부여가 널이면 되셨나요 네 널이면 이제 저희가 출력하는게 달라집니다 출력하는게 시스웨어를 두 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씁니다 이게 안씁니다 이게 맞나 안 안 안 안 안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절자가 틀리면 좀 그래 뭐 틀려도 좀 어때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면 되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쓰는 거 이렇게 계속 쓰는 것보다 이렇게 써주는게 이렇게 프린트 로그인 포 이렇게 써주는게 훨씬 낫죠 메소드는 그래서 로그인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그인을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메인에 메인 메인 메뉴에서 어디로 가요 회원관리 저희가 회원관리 회원관리 회원관리가 번호가 4번입니다 4번 4번 보시면 이렇게 4번 회원관리입니다 4번 회원관리 회원관리에서 1번이 로그인 처리입니다 로그인 로그인을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으로 가시면 메뉴로 이동시면 메뉴로 가시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너무 긴데 줄 바꿈 네 그 대시를 조금 더 길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붙어서 됐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로그인이 되었을 때 얘기에요 아시겠죠 로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때 제가 쌍따옴표를 좀 찍고 싶어요 쌍따옴표 쌍따옴표 찍어서 메뉴로 가시면 쓰고 싶어요 로그인 메뉴까지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찍고 싶어요 이러면 쌍따옴표 찍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쌍따옴표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다가 역스래시를 붙이는거에요 이렇게 역스래시 그럼 얘는 쌍따옴표가 여기 밖에 있는 쌍따옴표가 아니라 이렇게 매칭되는거 아니고 그냥 문자열로 쌍따옴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걸 특수문자라고 얘기하죠 역스래시와 함께 쓰는 것을 특수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쌍따옴표를 찍고 싶으면 역스래시를 써라 되셨나요 네 역스래시를 쓰시면 역스래시 n 이렇게 쓰시면 여기 역스래시가 한 개 나오는 순간 뒤에 거랑 합쳐서 특수문자가 되버려요 아시겠죠 역스래시 한 개만 쓰고 싶으면 역스래시를 두 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역스래시를 그냥 문자열로 출력하자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거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 역스래시 역스래시 쌍따옴표를 찍거나 따옴표를 찍으면 이게 그 따옴표나 쌍따옴표만 그냥 출력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합쳐서 쌍따옴표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게 됐죠 네 이렇게 역스래시 앞에다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else 그러면 이제 else를 쓰시면 이제 요거는 그 로그인 처리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그인 로그인을 안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고 이제 여기는 로그인을 했을 때입니다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을 했을 때 했을 때의 메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도 이 품장 여기다가 이 품장 안에다가 밖에다 이제 붙여주는게 좋겠네요 보기 편하게 자 마찬가지로 이제 cso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메세지를 좀 작성을 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그 아니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먼저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누구님 이라고 앞에 붙여야 돼요 누구누구님 이라고 앞에 붙여야 되는데 뭐 띄어쓰기 좀 해서 띄어쓰기 한 줄씩 띄어쓰기 한 줄씩 하시고 앞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름을 이름을 쓸 거예요 이름은 위에 있는 로그인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 쩜 쓰는 거죠 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써요 get name 이름이죠 이름 get name 붙여주시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쌍탑회 찍고요 그 여기 아이디를 붙일 거니까 말 건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를 붙이면 보통이 오는 가로율과 사이에다가 아이디를 보통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율과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요 사이에 이제 플러스 그 쌍탑회 두 개 찍고 플러스 두 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인 부여 로그인 부여 V5 점 get id 아이디를 찍자 요렇게 가로율과 사이에다가 아이디를 찍어 줬어요 좀 좀 길어지죠 내용물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님 환영합니다 라고 쓰고요 모모님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 당신은 모모로 로그인 되어있습니다 뭐 이 정도 쓰셔야 플러스 앞에 플러스 쓰셔야 되고 반영합니다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게 다 붙여 주시고 예 아까 띄시고 상탑회 안에다가 상탑회 찍으시고 당신 당신은 당신은 이제 일반 회원으로 또는 관리자로 일반 회원으로 또는 관리자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일반 회원으로 또는 관리자로 어떤 거는 으 자가 붙고요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으 자가 안 붙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으 자를 가로율과 같고 로 이렇게 보통 만들죠 그런 게 이제 그 일반 회원 니은 자로 끝나면 그 받침이 있으면 으로를 붙여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받침이 없으면 로로 끝나요 아시겠죠 우로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 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 되시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 이 회원 등급 이름을 씁니다 회원 등급 이름 그게 로그인 부여에 어디 있어요 예 로그인 그레이드네임 입니다 로그인 부여 안에 점 쓰시고요 그레이드네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그레이드네임을 이렇게 겟그레이드네임 겟터 쓰시는게 좋아요 겟그레이드네임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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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페이지 쓰니까 이제 그레이드네임 써도 되는데 겟그레이드네임 가려 갖고 이렇게 겟그레이드네임으로 겟터 쓰고 있죠 붙여주세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니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요거 출력하자는 걸 이렇게 써가지고 쓰실 때 겟터라이 셔터 안 쓰시고 변수를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변수 써 드릴까요 그 로그인 부여 안 쓰셔도 돼요 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하잖아요 그죠 변수 이름 좀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변수로 써 드릴까요 그래서 짧아 보이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완성을 하겠습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쓰실게요 이제 엔터 쳐서 플러스 해주시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으로 관리자 일반회원 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으로 쓰셔야 되고요 으로 으로가 아니라 으로 쓰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로 관리자로 이렇게 붙여서 써야 돼요 알겠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사서 이제 출력이 되게 만든다 되셨나요 네 이럴 때 쓰는 게 무슨 연산자 사막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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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연산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갈아입고 갈아입고 쓰시고요 모름표 쓰시고 여기다 땡땡 쓰시는 거죠 땡땡 네 일반회원으로 그 그레이드등급 그레이드등급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이제 여기 else란 얘기는 로그인을 했단 얘기에요 그레이드등급이 1 아니면 9가 들어와야겠죠 그러면은 그레이드등급에 해당되는 게 1이면 이렇게 로그인 로그인부여간에 부여점 해서 get 그레이드넘버 그레이드넘버 그레이드넘버를 가져왔더니 얘가 1이에요 equal 1 1이면 얘는 1이면 얘는 이제 일반회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회원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거죠 로그인 부여 플러스 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갈아입고 그냥 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붙여서 여기 삼방전산자 여기 삼방전산자로 으로 이거나 로를 이렇게 받아내는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쓰시고 접속하셨습니다 한간띠고 접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시구요 메뉴 그 메시지 1개 덧붙여줄게요 아 메시지 메시지 1개 덧붙이는 것은 이제 C소를 하시구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그 회원관리 메뉴를 위해서 가지고 회원관리 메뉴는 메인에 가셔가지고요 그 역슬래시 쌍다운표 주시구요 메인 메인에 가셔가지고요 메인 메뉴는 쓰신 다음에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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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 그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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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슬래시 쓰고 쌍다운표 회원관리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네가 지금 이제 로그아웃 이라든지 회원관리 메뉴들은 메인에서 메인에 회원쪽으로 가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됐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CISO 한개 더 눌러줄게요 빈 줄 한개 맨 끝에 빈 줄 한개 더 눌러줄게요 여기다가 CISO 한개 하셔가지고 빈 줄 한개 로그인정보 찍고 빈 줄 한개 찍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긴 거를 프로그램마다 계속 찍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메소드라는게 만들어 주시는게 좋다 되셨나요 네 네